네, 안녕하십니까. 인준입니다. 영상 일찍 날은 9월 2일이고요. 오늘도 제가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차트 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요.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의 이름은 넥센타이어 준비를 해왔고요. 7,330원에 12.94% 상승하면서 마감되었고 오늘 거래량은 283만 주 정도 동반해준 종목입니다. 일단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넥센타이어는 오늘 특징주 뉴스가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 한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 같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우하형은 굉장히 좀 오래 길게 뺐던 종목이고요. 단기적인 차트였던 20년도 이후의 차트를 보자면 약간의 상승, 그 다음에 우하형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것들이 보여요. 다만 아직까지 큰 추세를 봤었을 때는 정확한 추세 전환이 나온 건 아니다. 크게 봤었을 때는 하방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기 위한 차트가 지금 최근에 조금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장기 추세 전환보다는 단기 추세 전환 먼저 노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흐름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파동을 이런 식으로 타면서 내려왔어요. 중간중간 반등세기가 그렇게 세지 않았던 흐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낙폭을 보여주다가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로 살짝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저점과 고점을 올리면서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오늘 이슈와 그 다음에 약간의 재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양봉 길이도 조금 크게 뽑아내준 종목이요. 저항자리였던 이제 6740원 부근을 뚫고 올라와주면서 위쪽에 7000원 자리 부근에도 저항자리가 있었는데 요거까지 같이 뚫고 올라와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저항대를 뚫어줬다. 물론 앞쪽에서 여기까지 참고를 하게 된다면 여기 7000원 240원 부근이죠? 여기까지도 뚫어주고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윗고리 자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뚫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추가적인 흐름들을 보고 분봉상 눌렀다가 반등 나오는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서 위쪽에 있는 라인을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흐름으로 본다면 흐름으로 본다면 약간의 역해대일 쇼도 차트 느낌이 좀 나와요. 요렇게 내려왔다가 반등 뽑고 내렸다가 요렇게 해서 올라오는 차트 역해대일 쇼도 차트는 역해대일 쇼도 차트는 추세전환 노릴 수 있는 차트고요. 헤드일 쇼도 차트와 반대된다. 헤드일 쇼도 차트는 상방 추세를 하방으로 꺾어서 내린다. 라고 보시면 하방 추세였던 차트를 상방으로 올리는 게 역해대일 쇼도 차트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추세전환이 이렇게 나와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흐름은 30분 봉사 흐름을 봤었을 때 7200원 부근에서 최대한 시간들을 조금 드렸던 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위쪽에 있는 파동자리 참고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단 자리는 7120원 정도까지 넓혀놨었을 때에는 짧게 볼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7000원 자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6800원 부근 이렇게 또는 조금 더 낮춰서 6740원 부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일 흐름들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단타나 아니면 단기 여기서 추세가 좀 잘 끌고 가줘서 내가 수익권에서 좀 오래 머물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스윙까지도 가능한 전략으로 좀 보입니다. 특징으로 본다면 전에 수급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이 부분에서 추세가 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내려왔다가 강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수급이 이번에도 또 들어와 좋습니다. 이번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관들이 좀 같이 매수를 해줬어요. 외국이나 기관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조금 더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 내가 핸들링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넥센타이어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긴 했지만 앞쪽에 더 거래량이 많았던 700만 주대의 거래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더 강하게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7,500원 자리도 뚫고 8,000원 자리도 뚫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당 저항 때까지 잘 참고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넥센타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봤는데 다음에 제가 더 신나고 재미난 정목들로 찾아였대로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